자 이제 실전 면접에서는 면접의 특징은 일단 직무적인 질문들 이름이 인성 면접이라고 해서 진짜로 인성 장점이 뭐예요? 이런 것만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무와 인성을 모두 챙겨야 합니다. 그때 인성적인 부분은 결국에 여러분들이 일할 곳, 일할 터전은 KB증권입니다. 그래서 KB증권만의 방식으로 이렇게 함께 조직에 좀 융화가 되어서 일할 수 있음을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아이덴티티가 있을 겁니다. 그죠? 근데 그 아이덴티티가 KB증권에 잘 녹여들 수 있고 조직 구성원으로서 함께 일할 수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 이런 것이 이제 인성적인 부분들 드러내는 답변이 될 거고요. 이제 직무적으로는 여러분들 지금 증권업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STO를 하겠다라고 했지만 지금 잠깐 주춤하기도 하는 등 시행과 더불어서 함께 뭔가를 이렇게 되는 느낌이 아니라 잠깐 주저하기도 하고 다시 잘 되기도 하고 이런 일련의 여러 가지 과정들을 많이 거치고 있거든요. 증권업황에 대해서 이해를 얼마나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KB의 현황에 대해서 대응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까? 등등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물어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금융투자, 저는 증권을 금융투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금융투자인으로서 증권인으로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 철학, 역량 이런 것들을 조금 물어보고요. 그래서 직무적인 여러분들의 지식뿐만이 아니라 고객을 대함으로써 그리고 선생님 저는 PB가 아닌데요? 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금융수요자들 그리고 유관기관과의 이런 분들 그리고 우리 KB증권을 대하는 모든 사람들 다 금융수요자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런 분들과 함께 이제 일을 해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업종에 대한 이해 이런 것들 좀 보고자 하죠. 결국에는 이 직무적인 질문들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KB증권의 행보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행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장기적인 비전을 찾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 직무질문에서는 그런 것들을 많이 물어보는구나. 여러분들의 해안과 인사이트는 뭘까? 비전은 뭘까? 앞으로는 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런 것들을 물어보니까 꼼꼼하게 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KB 실전 면접의 준비는 제가 여기 스타를 3개나 해놨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금투인들은 굉장히 철저해야 되고 분석적이어야 하며 미래의 지향적인 시야를 지니고 있어야 금융수요자들에게 선제적인 서비스들을 행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되고 싶은 것들 당장 들어가서 할 일이 아니라 조금 더 장기를 내다보고 그렇게 성장하기 위해서 왜 KB 증권이어야 하는지 어떻게 성장하고 싶은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보여주시면 되고요. 또 하나, 이것만 제가 스타를 친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소개서 내용은 절대로 흔들림 없이 여러분들이 내 얘기잖아요. 그렇죠? 자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철저하고 굉장히 정확히 이런 질문들을 많이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작성한 내용에서 어긋남이 없게끔 준비 잘 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요. 그리고 금융투자인들이 준비하는 방식들이 굉장히 획일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할 수 있는 방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단순히 기업을 분석함에 있어서도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여러 가지 있겠지만 NDR 같은 또는 IR 같은 이런 데 참여함으로써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주주총회 가서 실제로 기업 오너들과 이야기, 간담회를 통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포럼이라든가 학회라든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거든요. 어떤 식으로 KB증권의 입사 준비를 위해서 여러분이 노력해왔는지 그런 부분들을 여실히 보여주셔야 되고 그리고 함께 일합니다. 조직에 들어가서 잘 적응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융화를 시킬 수 있는 핵심 가치를 지킬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당면 이슈와 행보 금융투자업에 대한 이슈와 행보 여러분 요즘에 지금 금융투자업을 둘러싼 이슈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고 저는 계속 주목하고 있고 정리하고 있고 우리 친구들과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많이 변하고 있어요. 그런 모습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놓고 내 생각을 갖추어 놓아야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대비를 하면 좋고 그리고 결국에는 KB증권의 로열티가 있어야 되겠죠. 가만히 들어봤더니 다른 시중에 그냥 그 어떤 증권회사 또는 금융투자업 가도 괜찮겠구나 이런 느낌이 아니라 반드시 KB증권에서 그 비전을 달성하고 싶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것들 보여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요즘에는 여러분들 미디어 그리고 이제 너무 SNS 발달이 너무 잘 되었어요. 그 얘기는 정보가 진짜 너무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금융수요자 입장에서도 어떤 하나한 정보들을 되게 우리 지구 건너편에 있는 나라들도 실수관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입사를 하려고 하는 우리의 입장에서도 KB증권에 대한 이슈들이나 행보 뭐 이런 당면 과제 등을 이런 다양한 루트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당연히 지금 아마 꼼꼼히 보실 겁니다. 그런데 저는 스타를 어디다가 이렇게 강조, 하이라이트를 했냐면 신문이에요. 여러분 정말 신문 많이 보십시오. 보다 보면은 정말 하루라도 놓치면은 어 이런 이슈도 있었구나 지나칠 수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금융투자업을 둘러싼 금투세부터 시작해서 공매도 이슈 등등 너무 많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과 업황과 업종과 그 다음에 금융투자인들 그리고 금융수요자들에게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오늘만 하더라도 공매도 이슈가 터졌잖아요. 그죠? 그리고 대주 이슈 뭐 이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다 챙겨보셔야 된다. 그렇게 여기 얘기를 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되게 꼼꼼하게 준비하세요. 라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면접에서는 자기소개서에 있는 경험만 얘기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여러분들의 경험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을 거예요. 그럴 때는 사소한 거라도 좋으니까 금융 이렇게 경험 정리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녹여서 금융수요자들에게 선보일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문제 해결력과 대처 능력 분석 능력 등등을 키울 수 있었던 경험 사례를 꼭 근거로 제시하시면 너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금투인들은 핵심적인 말만 딱딱하는 것이 아니고요. 금융수요자들과 금융으로 소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논리정연해야 되고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인상 이런 것들이 용모에서도 보여주는 건 너무 좋지만 언어적인 요소로서도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조화하고 핵심적인 전달을 조금 논리정연하게 전달할 수 있는 이러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조금 보여주시는 것이 너무 좋다. 그래서 미리미리 이렇게 너무 장황하지 않도록 연습하는 거 중요하다. 그런 얘기 드리겠습니다.